가요베스트 신해양 중심지 중남태안에서 함께합니다. 32시의 무대로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.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어쩌나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해낼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 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. 아이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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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컨이